네 목적이 뭐야? 당신과 권수명을 갈라놓는 겁니다.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지 마라. 당신 끝까지 이럴 거야? 은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래. 넌 아무것도 몰라. 7년 전에 거기 왜 나타나셨어요? 우릴 부쳤습니까? 1,500억 가지고 신은수하고 원래 가려던 유진으로 가라고 좀! 뭐 때문에 나한테 이래? 정의 때문에. 이 사회는 권력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야. 그런 걸 몰라서 어린애처럼 정의 타령하나? 그런 세상이라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. 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.